돈 사줄게 다시 한번 찾아 격례 아니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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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박수 치시는 분은 치신데 안 치신 분은 안 치셔이 박수에 따라서 이 사람 얘기가 틀리지는데 박수를 쳐주시는 분은 150살까지 무탈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세요 근데 박수 끝까지 안 치시는 분은 120살까지 살기는 사는데 며느리 그녀한테 맞아가면서 사세요 이래도 박수 안 치네? 박수 돌려 가자 아 이거 더워 죽겠네 슛 자 박수 한번 주세요 리듬 박수 이 박수를 치면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잖아 다 알잖아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은 하루에 한 30분만 박수 쫙쫙 치면 가슴이 20대 못지않게 뻥끗해집게 진짜로 저 언니 봐봐 박수 잘 치니까 가슴이 이쁘잖아 벌써 그리고 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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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本当にハイリー 張りゆり 水死ぬ 捻さない 狂う 固く 零 零 零 零 零 零 零 零 零